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새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해에 참된 의미는 새해 달력을 그려놨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또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었다고 그것이 새해가 되겠습니까? 새해에 참된 의미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각오인 것입니다. 썩어지는 변화가 아니고 거듭남의 변화, 생명력 있는 변화에서 우리는 새해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변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그로 인하여서 그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해진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삶의 하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약속했고 또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어져 기독교의 무력함에 대하여서 이런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시어머니 좀 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며느리 좀 변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적에 그것은 응답이 쉽게 오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것. 그게 톨스토이가 비판한 글인 것이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요.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의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 아홉 제자는 산 아래에 남겨두고 특별히 예수님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후세의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입은 옷이 햇빛이 빛나면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빨래하여서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고 갑자기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이 세 제자는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체험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많은 교훈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신비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변화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육체의 제한 속에 사셨습니다. 육체의 베일 속에서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제자된 우리들은 그 신성의 영광을 체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좀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태해질 적에 우리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순교 신앙의 전기를 읽으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제의 강정기 때나 또 유교 공산시야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신앙의 고문을 견비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었습니다. 즉 기독교 순교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키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구리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바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서대반은 기독교 순교사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서대반이 악당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서대반의 이 장렬한 순교의 현장에서 서대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돌에 맞은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져야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쏟아서 서대반이 장음악의 돌에 막란주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서대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엿새 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은 일부터 엿새 후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럴 적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합니다. 여러 말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너무나도 감탄을 해가지고 요한아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놔두고 십자가에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아 이 말은 너는 마귀 새끼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야 내 뒤로 물러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고도 시험에 안 들은 것이 참 용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부인하자니까 자존심 꺾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립니다 세상 유혹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늘 영광을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면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모습 주님의 영광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늘 영광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누가 보험에도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험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 등산 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중에 주의 영광을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이반 대비손이치의 하루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현무소에 갇혀가지고 아주 그날그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반은 벽에 기대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있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못해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게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견딜 수 있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적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 다음 변화한 세계와 변화하지 못한 세계가 마가복음에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서 아홉 제자는 산날에 남겨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세 제자 야구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지요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대조적인 두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대로 이 산 위에 있는 세 제자는 신비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공중에서 벌써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화를 하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와 같이 빛나고 그 황홀한 신비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아홉 제자는 뭐였습니까 아홉 제자에게 어떤 아비가 병걸린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무능력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주 주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귀신들인 아이는 땅에서 뒹굴고 입에서 거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 제자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여기가 조싸우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그렇게 집을 짓자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는 아홉 제자들이 졸면서 잡담하고 있다가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의 세계와 산 밑의 세계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산 밑의 세계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세계입니다 산 위의 세계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와 같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지식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가치관이 같으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살기 힘들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산다고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베너라는 영화의 원저자는 와레서 장군입니다 그는 군인이면서 외교관이었고 문필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반기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절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반기독교적인 글을 써서 기독교를 아주 반면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에서 그가 꿈꾸던 수군의 지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기독교적인 지필을 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순된 점을 찾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성경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면서 그는 회개했고 중생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기독교적인 자료로 수집했던 모든 것은 다 기독교를 정언하는 자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너라는 역사적인 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의 가진 자료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먼저 영이 변화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이죠 이 한 해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열두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알아듣지 못함으로 산 밑에다 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세 제자만 산위에 데리고 갔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그렇죠 상대방의 수준 봐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봐야 오해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말을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아무 말 옮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 손해가 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유치원생에게 대학교 강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따로 이 말은 구별했다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늘에 신령한 세계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 그런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에게나 환상 보여주면 기독교의 방향이 아주 딴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변화산 겨운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호련이 변화해서 그 옷이 해같이 빛나고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누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서로 상론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석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기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천국은 땅의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베드로가 이 황홀한 극치를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을 세 개 지어 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이 말을 우리 한번 깊이 분석해 보세요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 지어놓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고생, 슬픔 다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간 어머니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사망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개시로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서 잘 기록했지요 개시로 21장 1절 이하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다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내시고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은 기뻄이 충만하기 때문에 땅에서 기뻐게 살았던 일 슬퍼게 살았던 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물론 천국에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천국에서도 땅에 살 때 받은 상처나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초라했던 자기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찬성과 영광과 감사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문제가 많고 인간적인 소원과 욕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문제인 것이죠 먼 훗날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 발은 빛난 금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는데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천국은 남을 위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고 지옥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지옥에 먹을 것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 못해가지고는 아주 얼굴이 바짝 마른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숟가락이 유달리 지옥에 끄는 길더래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밥을 푹푸가지고는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길어서 뒤로 썩 넘어가고 뒤로 썩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 그게 지옥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역시 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도 숟가락이 길더래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가 봤더니 밥을 푹푸가지고 앞에 사람 입에다 넣어주대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고는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쪘더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먹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저희가 시임이 무서워하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9장 33절에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의 세 대자는 지금 완전히 영광에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황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신없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그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영광 앞에 티끌만한 하나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 변명을 조금 더 할 수 없는 것이 거기예요 주님 앞이에요 어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에게 무남독녀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딸이 홍기가 되어 가지고 좋은 사회감을 찾았는데 이미 딸은 영민이라는 청년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가난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근실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권사인데 그 가난에서 싫다고 문벌이 없다고 끝내 말려 가지고는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자지 청년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되었는데 딸이 배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죠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가지고 잠을 자다가 깼는데 어머니가 그 딸 머리맡에 앉아 가지고는 머리를 꽉 집합해서 야 이년아 죽어라 죽어 네가 잠에서 마취에서 깨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네 신랑 앞에 있는 데서 너 지금도 그 영민인가 그 놈 못 잊고 있니? 영민 씨 영민 씨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 이년아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없는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죠? 임종 씨의 내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적에 그때도 맺혀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이 죽일 놈 아니면 내 돈 그거 어디에 있는 거 그런 말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나고 된 사람이 그때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만 찾고 천국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생각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도 오직 예수님 그 천국 그것만이 생각되어야지 세상에 돈 세상에 그거 어떻게 그런 거 찾고 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문덧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체험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말을 해도 예수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 중심에서 말을 하니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루는 손자하고 같이 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어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가니까 또 저축 모퉁이에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또 조금 가니까 구세군에서 자선남비를 거기에 하면서 종을 땡그랑땡그랑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거기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손자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손해 많이 보셨네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 내 급한 성격도 다 버렸다 난 비판하는 말도 다 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 맞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생각으로 살고 주님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짓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한 아비가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아홉 제자에게 와서 코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코치지 못하고 아주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귀신들린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을 보자 반가워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붙잡으면 거꾸로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발이 아여집니다 귀신이 저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너희 코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코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이라 예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잡힘 받은 세상이 있어요 다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은혜 체험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못 받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통화되는 것도 문제예요 은혜 받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상처받는 것 두려워 가지고 아예 미국교에 가겠다 그런 것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 받은 자 능력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날에 내려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에게 붙잡힌 아이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인 군중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홉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원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지식이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나 지적 수준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타생에 적기 쉽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권세이요 파워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 경력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죽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뒤에 믿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안수집사되고 장도되면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고 있잖아요 신앙 경력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교역자 말틴 루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두 시간씩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쁜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은 기도의 줄을 당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하여서 변화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줄을 힘껏 잡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신년 첫 주일을 갖습니다 우리 한 해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변화의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기도의 줄을 끈끈이 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세상에서 거대한 꿈을 갖겠다 그런 소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한 사람도 구원해서 나고 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무슨 일을 만나도 천국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사다가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한 사람도 구원해서 나고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임제하여 서명히 Jeez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What 주님의 힘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힘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힘이 되는가 주님의 힘이 되는가 나의 모든 것 같으소서 나의 마음 내 끝에 씻어주소 주님의 힘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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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힘이 되는가